머큐어... 머큐어 호텔이죠? 머큐어 호텔 아침 주식입니다 아 이거 일찍 나와야겠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너무 힘든데 아침을? 이거는 조화바 뭐 여러가지 특히나인데 야몽과 연어 이거? 베트남 향맛이에요 오행산 아 여기가 오행산입니다 철기에 나오는 오행산이요 철기 오행산 오행산 여기야 코브라 엄마 여기가 지옥이야 여기가 위로 올라가고 여기야 라이브 저기가 천당으로 가는 길이야? 여기야 지옥이야? 여기 지옥으로 가는 길 여기 지옥으로 가는 길 사진 찍어, 사진. 알았어, 됐어. 빨리 갔다 오자. 더 올라갈 거야? 끝까지는 올라가 봐야지. 우와, 안 되겠다. 더 못 올라갈 것 같아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천담 가기가 이렇게 힘든 거야. 내려가자. 사진만 찍고 가자. 뭐 있어? 없어. 너무 멀어서 안 돼. 그래서 아까 뵈더니 천단번호로 올라가는 게 저거라고 얘기한 거야. 뭘 저거야? 어? 안 되라고, 지국이라고. 아. 조심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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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사진, 사진, 영상. 영상. 나 이 색깔 너무 마음에 들어. 나 이 색깔 너무 마음에 들어. 내가 엄마 도와준 거야, 여러분. 아니, 나는 솔직히. 독대기 입었거든. 이쁘니까 이겠어. 아니야, 내게 더 좋아. 아, 뒤에 있어요? 와, 여기가 더 좋아. 좋아. 여기가 더 좋아. 우리 운이 너무 좋다. 운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아, 신났다. 더 좋아, 더 좋아. 엄마, 이렇게 찍어도 다 돼요? 네. 이거 돌려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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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떤 그런 동물고양이 도차를 주나봐요 호랑이가 없나봐 호랑이가 어딨을까? 호랑이 호랑이 보이세요? 닭디 꼬꼬데 꼬꼬데 고자기마을 닭디 근데 이거 쥐 맞아? 어 쥐다 쥐 딱 오 호랑이 멋있다 쥐 호랑이 뭐 닭이지? 그쵸 근데 이거 뭐하는거에요? 아 이거 피리? 아빠 이거 그거 아니에요? 응 어디 가셨어? 어? 가셨어 그쪽으로? 가셨나 봐 개인 플레이 하시네 왕따라 나고 왕따라 나 왕따라 사다 하이 어? 백탄으로 가는거 같은데? 백탄다 너무 좋은데 저는 와 너무 좋다 이거 뒤집히면 또 짱이겠다 이거 뭐이든요? 아 오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요 이곳은 시클로팔라머스입니다. 시클로 탔어요 갑니다 제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게 향이구나 몽지향같이 타고 있는 거네 와 신기하다 진짜 향이 타고 있네 지금 시간이 5시 20분 5시 20분 엄마 부자 된다고 이뻐요 바이바이 엄마 바이바이 엄마도 엄마는 토끼 그냥 원 한국떡 9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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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 13 5천원 5천원 아닌데 환율이 몇세지 지금 얼마라고? 15만동 15만동 올랐나볼까요? 7천9백원 8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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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돈이 있으시군 5천원 10천원 5천원 10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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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문 9천원 낮은 10천원 10천원 11천원 최대한 전국에서 발견한 아내미가 더 많은 호흡 고춧가루 이런 색으로 왔어 아니, 뭐지? 안 찍어봤어 안 찍어봤어 왕국에서 발견한 눈이 잘 안 안 보여 그래서 그쪽에서 또는 뭘 못먹는다고 안 찍어봤어요 미진이 잘 안 찍어봤는데 가로부 DJ 무슨 플레임요? 바로 아래 침leh모션 아래 기다려주세요 아이고